오케이. 이리 와라. 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잘 들려, 잘 들려. 랩 있어. 랩 있어. 랩 있어. 랩 있어. 이리 와라. 말도 안 돼. 뭐라고요? 인순이 노래인데 다른 사람이 부른 걸 우리가 왜 해야 합니다. 그때 합리적인데. 그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지금 선현 씨가 자꾸 독서하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저도 좀 무섭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셔. 적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동현 씨. 김동현. 이제부터 보여줄게 타타바라밤. 무슨 암호 같은 느낌? 들리는 대로 했는데.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신. 멀리 날아.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는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보여줘. 뭘 보여주는지. 그게 나와요? 나와요. 멀리 뛰어. 이제부터 보여주자. 너의 파워. 래퍼입니다. 파워가 있어. 땅땅 너의 파워였는데. 그게 아싸였어. 이제부터 보여주자. 아싸 너의 파워. 이거였어. 아싸가 있어. 저는 좋아하는 단어인데. 높이. 우라라라 으라라라 으라라라. 기세야. 무조건 기세네.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라라라 으라라라 으라라라. 뛰어. 뛰어 전에 높이가 있었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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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어져 높이 날아보아라. 더 빨리 뛰어가거라. 이제부터는 바보. 갑자기 바보가. 저도요. 근데 이제. 저도 바보 들어있어요. 바보가 있어? 유희 갑니다. 저도 똑같이. 어 뭐야. 자 유희씨가 바보가 있던데. 저도 바보. 저도 바보. 저도 바보. 저도 바보. 뭐 해가지고 이제부터 바보 이렇게 했는데. 그게 파워인가 보다. 파워. 파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보. 이제부터 바보. 이제부터 바보? 아니. 첫 번째는 내가 잘 맞췄지가 이제부터는 바보. 아니. 산 넘어져서 태어라 모아라.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보여줘. 이제부터 보여줘. 동물이. 동물이. 동물이 들어왔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빨리 치고 나가잖아. 빨리 치고 나가야 돼. 빨리 치고 나가야 돼. 키. 오픈. 해보다 더 높이 날아올라라. 약간 상상을 했어요. 어? 뛰어봐라 이제부터 보여주자 너의 파워. 뭐뭐뭐를 하면서 날아올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상처로 높이 날아가라가 이제부터 보여줘 너의 파워. 이건 들은 겁니까? 상처? 예, 예, 예. 여기, 여기. 한해. 예. 자, 이나 씨와 오키나와를 당해온. 아니, 진지게 한 거 아니라고요. 진지게 한 거 아니라고요. 둘이 당한 거 아니라고요. 해당이. 스노클링 했어요? 스노클링이요? 스노클링, 스노클링은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스노클링 안 했어요? 진짜 기분 나쁜 표정.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자, 한해 5분. 상처. 상처를 못 잊고 높이 날아라. 아, 많이 된다. 멀리 나나나나라라. 안 돼, 안 돼. 역시 래퍼. 자, 바보가 아니라 너의 파워. 이제 서현 씨 갑니다. 진서현 씨. 파스파드. 푸시! 야,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야,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엄청 많이 쓰셨어. 아니, 근데 제가 룰을 몰라서. 다 받았었어요, 혹시? 서현은 약간 다의 가스를 좀.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중간에 좀 썼어요. 자, 나레 씨. 자, 갑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자, 검증단이 갑니다. 보니까 지금. 아이고. 기회부터 빠지네요. 네, 헤이. 허현 씨. 자, 진서현 씨. 아, 하이. 아, 여기까지. 아, 이거 없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좀 포장이 있었고. 이거는 진서현 씨. 확실하죠? 되게 솔직하게.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이제부터 보여줘. 정확히 들었어요. 높이 나라라는. 자, 갑니다. 자, 오픈. 상처를 땡땡 나라라라. 상처를 땡땡 나라라라. 상처를 땡땡 나라라라. 아픔을 낚고 찍어바르자. 찍어바르자. 이제부터 보여주자. 자신의 파워. 뛰어나르잖아 보다. 나라라라라. 이러던데. 삐. 나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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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을 낚고. 아픔을 낚고. 자신의 파워. 자,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공개합니다. 나야, 아싸. 이거 슈임스 있는 거 보면 나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니야. 가장 많이 맞춘 우등생. 1등. 얼굴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절대 아니야.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키나와? 누구예요? 오키나와라. 오키나와 커플. 오키나와 커플 오픈. 오, 미쓰라. 시크해. 너무 시크해. 여러분의 투요일 다섯 시원씩, 우수의 소녀단일 시기입니다. 야, 이게 두 번 연속인가? 두 번 연속이야. 어? 진짜? 두 번 연속이야, 명예의 전당입니다. 오린 머립니다. 자, 글자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이어의 글자 수. 보여주세요. 총 38글자. 자, 전반보다 두 글자 빠졌습니다. 자, 뽑아내기 좋습니다. 곡 정보. 시련을 이겨내고 도약하라는 무쇠소녀단을 응원하는 레오라. 도약? 시련을 이겨내고 도약하라고. 앞부분 가사. 영어 있나요? 영어. 지금까지 적은 거에서는 영어 있습니까? 있죠 있죠. 파워. 파워. 하나 있습니다. 파워다. 파워. 파워. 문세윤 씨의 1등 버스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 아까 그 뒷고 높이 이거 들어가면 딱 맞는 것 같아. 높이, 높이, 높이. 상처를 뒷고 높이 날아올라라가 맞나 봐. 근데 잠깐만. 그래. 라라라가 가사인 거지 나는 날랄라를 들었는데. 올라라인지 아니면 나라라라라. 그냥 나라라. S조는 나라라 그냥. 나라올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올라라. 나라올라라겠지. 근데 올라가는 건 올라라가 맞겠죠. 나라올라라. 나라올라라. 저도 이제부터 보여주 자로 들었는데 그 자가 자신의 자를 당겨서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여줘 자신의 땡땡 파워. 이제부터 보여줘 맞아. 이제부터 보여줘. 자신의. 자신의 땡땡땡땡 파워. 무슨 파워야. 파워 너희인데. 근데 아픔을 써 여기 사이를 모르겠네. 찍어바르자는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찍어바르자는 좀. 이상한 거 같아. 아픔을 잊고 멀리 뛰어버리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겨내고 이런 거. 멀리 뛰어 있어. 멀리 뛰어버리자 뭐 이런 거. 멀리 뛰어 있어요. 다시 듣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듣기 있으니까. 갑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통통 비었어요. 네. 다 듣자. 듣자. 쓰자. 먹자. 웃자. 사철을 지켜 높이 나라라라라. 앞으로만 없고 멀리 뛰어버라라. 이제부터 보여줘 잔재 된 너의 파워. 무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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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음을. 다 찾아야지. 자 두 번째 줄 들은 사람 없어요. 뛰어버라라라라. 그리고 아픔을. 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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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을 엎고 멀리. 아픔을 엎고 멀리. 뛰어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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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뛰어버라라였어요. 뛰어버라라? 맞는 거 같은데요? 나라라? 나라라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나라 울라라가 아니네. 나라라라라. 그냥 나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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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라라라라지. 나라라라라? 아니. 나라라라라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나라. 나라라. 나라. 나라라. 나라라. 나라라라라가 뛰고 라라라인 것 같아. 으흑. 뛰어버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는. 나라라라라. 바람은 똑같이 들리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나라라라라라 반복하는 게 나다. 이걸. 문서연 씨. 나라라라라라를 그냥 옛날 스타일로 하면 나라라라라 되잖아요. 나라라라라! 그럼 이거 좌회적 연기적 톤으로 바로 가요. 랩 스킬이 기본적으로 앵률이네. 파워. 저 빨개같이. 나 하나 들었다. 그래, 뭐 해. 자신애가 아니고 파워 앞에 너애는 들었어요. 그래, 너애 있어. 제가 그 두 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 거. 잡았어요? 네. 이나 씨, 이나 씨.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보여줘. 자자자 혹은 OR 찾아라 너의 파워였거든요. 찾아라. 너의 파워 찾아라. 지혜톡은 치윗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의 파워를 치윗이 있었어. 저는 좀 달라요. 잠깐만.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왜 그래. 갑자기 저 떠올랐는데. 뱉어봐. 너의 파워가 맞고 제가 아까 뭐 내 젠장 이런 식으로 들어서. 자자자 나왔어요, 자자자. 근데 내가 내 젠장 ㅈ하길래 들어보니까 주합하다가. 내재된 너의 파워. 내 자신의 파워 아니야? 내 자신의 파워 아니야? 친놈인 거 말고 다. 왜?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미친놈 아니야? 왜? 미친놈 아니야? 자자자. 살찐 놈이야, 왜 그래. 왜? 아니, 제가 방금 잡았다 그랬다 가지고. 네. 민아 씨가 저도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의견 덧대라고 제가. 내재된 형 들었어. 내 의견 내재된이야 했는데. 이거 자기가 써먹었어, 지금. 또라이야, 진짜. 진짜 또라이. 나 안 할래, 진짜로. 오늘 해, 진짜로. 오늘 해, 진짜로. 아니, 진짜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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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카메라에 찍던 거. 아니, 진짜로. 정말. 진짜. 한 내재된. 한 내재된. 저는 좀 달라요. 내재된 너의 파워. 내 자신의 파워 아니야? 신논인가? 아니, 나는. 킹의 말이 자신의 머릿속 생각인 줄 안 거 아니야? 그런가? 한참, 한참. 신의 목소리처럼. 진짜. 다른 말도 많이 안 하고. 아니네. 이제야 돼, 이제야 돼. 이게 키가 얘기한 게 들어간 거야, 그냥. 입으로 나온 거였어. 들어가고. 제발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 마디만 했어. 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내가 뇌에서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야. 아니, 진짜 못 들었어. 알았어요. 못 들었어, 스스로 생각. 지금 약간 놀랐어, 놀랐어. 우리는 이런 식이야. 근데 진짜 못 들었어. 거짓말하지 마. 저기. 거짓말 엄청 하지 마. 얘가 허욕을 질렸잖아요. 아니, 근데. 얘는 그 정도 연기력은 안 돼. 아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연기력은 안 돼. 근데 너무 키 입장에서는 너무 놀랍지. 너무 황당하잖아. 너무 황당하겠다. 너무 황당하겠다. 너무 황당하겠다. 너무 황당하겠다.